자, 오늘 통발을 던지러 왔습니다. 오늘 통발 던지 장소는 수초가 왼쪽으로 발달되어 있고, 여기 벽 쪽에 딱 있는 이런 포인트가 되겠죠. 수초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. 물고기들이 숨을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. 오늘 지렁이 통발을 던져 볼게요. 자, 이쯤이 좋겠네요. 많이 잡혀라 통발 던지러 왔습니다, 여러분들. 굉장히 기대되요. 어떤 물고기가 들어왔을지. 뭐가 들었나?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? 오, 뭐야. 뭐가 들긴 했어요, 여러분들. 뭐지? 몇 마리 안 들었다. 나와라 나와라 다 나온 것 같죠? 나와라 일단 우리 갈견이 친구가 한 마리 잡혔습니다. 갈견이 한 마리 그리고 신기해요. 여기에 버들치가 있어요. 버들치 여기도 버들치가 있네요. 버들치 여기 토종 미꾸라지가 잡혀있네요. 그리고 여기는 수수미꾸라지 작은 건 수수미꾸라지인데, 일로와 오, 갑다. 수수미꾸라지 같아. 수수미꾸라지가 이렇게 있네요. 신기하다. 자, 조심히 가요. 우리 미꾸라지 친구 잘 가요.